. 저도 저녁에 잠을 못 자서 얼굴이 죽사. 엄마도 잠 못 잤어? 엄마도? 잠 안 자고 누구 기다려. 집 나간 신랑을 좀 기다리는데 어디. 엄마도 미안하지만 그 집 나간 신랑이. 한두 번 나갔어야지 하루 이틀 나갔어야지. 아직도 포기가 안 됐어요. 그래도 애들 아빠라. 제가 보기에는 집 나간 게 어제 오늘이 아니라. 꽤 오래되게 보이거든요. 돌았다 나갔다 그냥 습관적이라 또 두르라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언니도. 여자가 마음이 그런가 봐. 그 신랑한테 집착을 하다 보면. 근데 나부터도 여자다 보니까 언니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 마음을. 신랑은 내가 봤을 때는 다른 여자랑 사라게 보이는데요. 저도. 그런지는 알고 있는데. 이혼할 수도 없고 그냥 묵인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올까 봐. 울고 싶으면 오세요. 엄마 삶도. 진짜 같은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힘들겠다. 뻔히 안 오시는 거 알면서. 저 기다리는 저 가슴은. 얼마나 속이 탈까. 속이 터지죠. 엄마. 근데 엄마 뭐 좀 물어봐도 돼. 혹시. 집에 불이 났거나. 뭐. 뭐 산에 불이 났거나. 혹시 뭐 연탄가스에 뭐 마셨거나. 그렇게 간 사람이 있어 혹시. 아 어떻게 하셨어요. 냄새가 나요 탄내가 진동해요 저한테. 제 여동생 하나가. 화재로 지금 탔어 불에 타서. 지금. 엄마 여기가 늘 답답하지 않아요. 속이 답답하고. 합병이 좀. 합병도 있지만 하덕에 벌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에 벌점 불에서 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저한테 울고 들어와요. 어떻게 한번 봐봐요. 혹시. 당신 남편 또라이죠. 또라이죠 왜 이 말을 하냐면. 네. 사람이 할 짓이 있고 안 할 짓이 있는데. 네 순간 어떤 뒤에서 망자가. 나는 형부한테. 엉 했다 나는 형부한테 엉 당했다. 나는 형부한테 겁탈당했다 그러면서. 소리소리 고래고래 질리시면서 뭔가에 막 집어 던지는 느낌. 인간도 아닌 새끼. 그 지금 그분 말이 그래요. 어 그러면서. 한명이. 살라고. 뭐 이렇게 했었으면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를. 자기가 작정하고 그냥.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동생이 말을 해요. 동생 부인이죠 여자분. 조금 이쁘장하게 생겼죠. 제가 어둠인데 조금 몸이 조금 불편해서 집에서 있는데 어쩌다 한번 들어오나 그 남편놈이. 아무래도 거 같은데 제가 꼬치꼬치 먹기도 들었고 알면서 좀 무긴한 게 제일 진 거 같아요. 그러네요 저한테. 언니라고 말을 안 하네요. 아까는 동생이냐고 누구냐고 뭐 저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동생이나 했잖아요 언니라고 안 하고 니년도 똑같은 년이야. 제 잘못이에요. 네가 몰랐다고 너 알았어. 알았지만 내가 그렇게. 네 신랑한테. 알고 있었어. 근데 네가 네 신랑이 도망갈까 봐. 잘 들으세요. 도망갈까 봐. 네가 무서워서. 모른 척했던 거고. 응 네가 진짜 내 은혜였더라면 내 은혜였더라면. 내가 그렇게 죽은 거에 슬퍼를 했어야지. 너 신랑 기다린 거에 그렇게 좋지. 니 내 네 핏줄 보다. 언니 신랑 언니하고. 잠깐만요 언니 신랑 언니하고 한 뭐 오 년 육 년 밖에 안 살았어요. 다른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또돌이 생활을 신랑이 계속 밖에 와서 다른 여자하고 살았다 살았다 하면서. 그러는데. 그 모르는 사람 니 신랑이 나보다 좋니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응. 나 비참해서 갔대요 오 그래 비참해서 너무 치욕스러워서 삶이 그렇게 살았던 그 모욕감이 너무 더러워서. 더러워서 물론 불은 당신이 저질른 건 아니지만 그냥 빠져나올 수 있어서 얼마 전에 나왔지만 그냥 우리가 심한 우울증이라 그래야 되잖아요. 거기서 그냥 자기는 삶을 마감을 했대요. 왜 이 말을 하냐면 당신 신랑 당신한테 못 와요. 일단은 동생이 맡고 있어요. 더러운 XX라 더러운 새끼. 응 그리고 언니 니도. 나를 응 묵인한 쟤. 방시 방치한 쟤. 응 너네들만 행복하게 살면 나 너무 억울하잖아. 나도 언니 도와주고 싶지만 언니는 안 도와줬잖아 너 알고 있었대 너래요. 너 알고 있었잖아 응 근데 니가 오늘 나만 날러 온 거지 모르고 니가 나만 날러 온 거지 어 니가 언제 전보러 오나 난 기다렸다. 니가 너한테 이거 알려주려고 넌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 하고 다녔대. 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찬아 가정만 깰 수 없고 그냥 남편 애들 아빠라 그냥 하나의 끈으로 붙잡고 제가 신랑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나봐요. 이미 깨진 가정이었어요. 아까 그랬죠. 길어야 3, 4년밖에 안 살았다고요. 근데 30년 35년 40년 말을 하자면 그 세월 동안 언니는 그냥 애들 아빠라는 이유 하나로 지금까지 그 사람을 잡고 있었던 것 뿐이죠. 도장만 찍지 않았다는 것 뿐이죠. 이미 남남이랑 오래됐고요. 근데 언니도 좀 한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당신 여기서는 그렇게 죽게 만든 당신 신랑 당신이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몸 안 좋은 사람을 거기서 찾아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 언니는 그거 알면서 내 신랑을 기다립니까. 10대에서.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당신 동생의 함 내 동생 생각하는 마음이 단 일 프로라도 있었다면. 신랑은 안 기다렸을 것 같아요. 예. 동생도 좀 미워요. 그 때 좀 왜 거절하지 못했나. 신랑도 신랑도 왼수 같지만 동생도 둘이 개가 없는 사이에 그래가지고. 또라이 많네. 그러니까 그 집착증이 또라이 많네. 말을 내가 언니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어서 말을 안 했는데. 동생이 이렇게 말하는데 동생이 미워요. 동생이 힘이 없어 겁뒀다 했잖아요. 오죽했으면 자기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소리를 막 질르고 싶은데요. 근데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지금 여기가 막 천불이 나는데요. 그럴 언니한테 가치가 없어요. 그것도 소리도 지르도 아무한테 지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동생한테 미안한가. 막말 99%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신랑이 와도 신랑을 안 봐야 될 사람이에요. 그쵸? 나는 그래요. 어? 근데 동생이 미워요. 신랑한테 가서 집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면 좀 자초지정 좀. 알고 있다고요. 감은 척 모른 척 하지 마시라고요. 여기가 화가 나서 정말 더 이상 못 보겠어요. 미안해요. 왜 그러냐면 소님이 안 쉬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갔을까가 아니잖아 지금. 아니 남편이란 놈이 생활비를 안 주면서 동생까지. 이게 공사를 했는데. 사후정이에요 사후정. 사후정이세요. 아니 그래도. 왜 사후주 또라이예요. 가정은 좀. 아니 안 남. 보고 싶어요.